이렇게 공동구매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계산서 발행해야죠 이 단계에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사업자분들은 항상 하는 일이고 한데 사업자를 이제 막 내신 분들은 혹은 직장생활만 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쉽게 내드리면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머릿속에 넣으면 아주 쉬워요 상품을 공급하는 자는 판매자예요 그죠? 그리고 매출자고 이분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을 받는 자가 구매자입니다 매입자고요 이분은 돈을 주는 자예요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자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죠? 돈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사람이고요 돈을 주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